The house behind them, 집은 집인데, 그들 비하인드, 뭐 뭐 뒤에라는 뜻이죠? 뒤에 있는 집이에요. Standing up gray 되겠습니다. Stand up, 서있어. Gray는 회색이에요. 회색. 여기서 집 빈지라고 그랬어? 서있었어. 그리고 가로 한번 붙이고. 자, 뒤에 서있어. 그리고, 아, 뒤에 있어. 뒤에 서, 샌드업, 서있어. 회색으로 서있는 그 집은 was였다라는 얘기죠. Terrible thing, terrible, 끔찍한 거야. 것이었다. far more, far는, far, far라는 것은 훨씬,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말, 훨씬, more 더, 끔찍한 thing,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것. 뭐, 물건이죠. 물건 또는 것이었다. Then it had been when they faced it. 자, it. 그것이, 형광판, 그 집이죠. 그것이, had been. 이게, 이제, had been은 이제 있었다라는 뜻이죠. 있었다. 과거보다 더 전에, 이제, had been 대가고, 대가고. 그죠? 음, when they faced it.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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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사람이네. 그들이, faced it. 그것의, 뭐예요? 이것을, 어, face, 마주 보다. 마주 보다, 바라보다. 아, face. 어, 자, 마주 보았을 때, 되겠습니다. 마주 보았을 때,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재피시고, 뭐,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 지금, 지금, 이건 과거의 일이고, 어, 이 사람들이, 어, 이 전에 일을 마주 봤던 거야. 알겠죠? 옛날에 마주 봤어. 그리고, 지금, 지금은, 지금 여기 글에 나오는 내용은 과거의 내용입니다. 자, by common consent, 되겠습니다. 자, by, 의, 아이고, 의하여, 이런 얘기죠? 의하여. common, 되겠습니다. common, 되겠습니다. common, 컨센트, 되겠습니다. 컨센트, 동의, 동의. 그죠? 동의, 그죠? 음, 그래서 common, 컨센트, 그냥 동의, 되겠습니다. 동의, 하위, 되겠습니다. 하위, 에 의해서, 어, 그들은, 서둘렀습니다. 허리드, 서두르다. 어리드, 약간. 어, 여기, 서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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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as they walk, 되겠습니다. as, 뭐, 하면서, 뭐, 하면서, 그들이, 걸어갔어. fast, 빠르게, 어, 얼렁은 무엇을 따라서 among the dead libs, 되겠습니다. 사이에, among, 사이에서 dead libs, 죽은 잎. 그죠? 죽은, 그죠? 죽은. 그래서, 여기서, 죽다란 뜻도 있고, 마른. 왜, 이제, 죽은 거랑, 마른 거랑 똑같은 거냐면, 나뭇잎이 말랐던 얘기, 나뭇잎이 죽었단 뜻이거든? 그죠? 마른 나뭇잎 사이를 쫙 지나갔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바람이라는 것이 was였단 얘기죠. at their back. 이게, 뭐, 있단 뜻이죠. 어디에 있었어? 그들의 back, 등. 또는 뒤쪽. 그들의 뒤쪽에 있었어. 한마디로 바람이 등쪽으로 불었단 얘기죠. 등 뒤에서 불었단 얘기죠. 그리고, flung, fluttering things about their legs 되겠습니다. flung이라는 것은 과거형 되겠습니다. 과거형이라서, 얘는 흔들리단 얘기죠. 흔들리단 얘기죠. 흔들렸습니다. 아, 이거, 아니, 흔들린 게 아니고, 이게. 흔들린 게 아니고, 내팽개치는 거야. 그죠? 어, 그리고, 이게, fluttering, 이게, fluttering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는, 군사로 쓰인 거네? 흔들리는 어떤 것들을 내팽개쳤단 얘기죠. 누가, 바람이, 바람이 내팽개졌어. was? 내팽개쳤어. things about their legs 되겠습니다. about은 뭐, 주변에 이런 얘기죠. 뭐, 대하여가 아니고, 그들 다리에 있는, 다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리 주변에 있는, 흔들리는 것들을 이렇게 날려보냈던 얘기죠. 그리고, against the ears 되겠습니다. 음, 귀 되겠습니다. 귀. 귀를, 네, 귀. 네. 그들은, 어, be afraid to, 뭐, 뭐 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어, look around, 줄러보는 걸, around가 주변이야, 해서, look around가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주변 둘러보는 걸 두려워했어. 그리고, and yet, 예선 그러나, afraid to go on, go on은 계속 가다, 뭐 이런 뜻이야. 계속 가는 것도 두려워했지, with up, 뭐 없이, glancing behind them, glancing behind them, 힐끗 보는 거야, 이것도. 그들의 뒤쪽을 힐끗 보는 것, 보지 않고, 계속 가는 게 두려웠어. 그게 무슨 말이야? 계속 뒤를 보면서, 갔다는 얘기지요. 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음, 다리에, 다리 주변에, 막 흔들리는 것들이, 바람에 날려갔어. 이게 내팽개치는 거니까, 바람에 날려갔고, 그리고, 귀에 대해서도, 귀 쪽에 있는, 어, 귀 쪽에도, 흔들리는 것이 있었어. 그것도 날려갔어. 그러니까, 다리와, 그러니까 다리, 다리 주변에 있는 것, 다리 주변에 있는 것, 그리고 귀 쪽에 있는 것이, 바람에 날려, 바람에 날린 거야. 알았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건, 바람이 막, 불어오고 있어. 어? 바람이 막 불어오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막,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뒤쪽을, 힐끗힐끗 보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halfway down the drive, 되겠습니다. 드라이브, 진입노, 이게 그냥 길이야, 길, halfway, 중간 정도 되겠어요. 중간. 자, 진입노로 가는, 진입노로 가는 중간쯤에서, 그들은 들었지? 러슬링이 바스락거리는 거나, 바스락, 거리는, 바스락거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지. 뭐 사이에서? 나무 사이에서. 여기 어가나, 어, 러슬링, 아이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네. 왜냐, 관사가 있으면, 명사로 봐야 되겠네. 어, 그리고, 아, 라우드 러슬링, 더 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덴, 뭐보다? 덴, caused by the wind, 되겠습니다. 이 덴은, 이거, 이 덴, 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되겠어. 바스락거리는 소리인데,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caused by, 만들어지고, 유발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뭐에 의해서 유발될까? 바이, 의하여, 윈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보다, 더 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heard, 들렸지. 그런 소리를 들었지, 그들은. 자, 브라이언이, stopped still, 멈췄어, still, 가만히, 이 스트리는 정지에 있다는 말이에요. 정지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멈췄어. 그리고, 컴, 컴트가 있죠. 어, 궁금해했어. 왜, 히즈허트, kept 점핑업, 인투 이즈, 퓨트. 그의, 퓨트, 심장이, 킵, ing, 어? 이런 뜻은, 계속, 뭐, 뭐, 하다, 이런 뜻이야. 점핑업, 뛰어올라, 점프업, 인투, 어디로 뛰어올릴까? 그의, 트로트, 목구멍으로 뛰어올랐어. 심장이 막, 너무 뛰니까,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 nearly, 거의, 그래서, choking him up. 자, 병력이죠, 점핑. 자, 뛰어올랐어, 뛰어올랐어. 그래서, 초킹, 질식시키는 거야. 거의, 그를 질식시킬 것 같았어. 왜 그런지, 그런데 몰랐어. 왜 그런지 몰랐어. 왜 그런지 궁금해했어. 왜 심장이, 점점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그가 질식할 것만 같은지, 그는 궁금해했지. 그리고, 브라이언은 가만히 서 있었고. 된, 바로 그때 말이야. 프롬, 몸으로부터, 쉐루, 그림자로부터, 그림자 사이로부터, 어몽 사이에, 나무의 그림자 사이로부터, came, 나왔다, 얘기입니다. 누가 왔어? a little figure, 작은. 모양이 나왔지. in white, 모두 흰색인 채로, 모두 하얀색으로, 모두 하얀색인, 작은 모양이 나왔지. a figure, 모양은 스몰러, 더 작았어. 심지어, 뭐보다, 이 컴트인가, 뭐, 얘보다도 더 작았어. 그런데 말이야, very terrible, coming in, that fashion, 매우, 끔찍한 것이, coming, 나왔어, in, in, 그런, 방식으로, 나왔어. 그리고, in that hour, 그 시간에, 그리고, in that place, 그 장소에,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매우, 끔찍한 것이, 튀어나온 거지, 이런 얘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